음악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신한은행의 면접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2019년 이번 하반기뿐만 아니라 상반기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도 채용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 두 번의 면접과정에 기초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의 면접과정에 큰 차이는 없었고요 아주 미묘한 차이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같이 안내 드려 볼게요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RS직이나 WM 기업금융에 따른 차이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은 보통 면접을 보게 될 때 두 명의 면접관 보통은 두 명인 경우가 많았고요 두세 명의 면접관이 모든 면접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두 분의 면접관과 토론도 진행하고 점심도 먹고 그 다음 인성 면접도 진행하고 직무 에세이나 논술 부분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면접관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처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가시면 본점에 집합해서 보통 연수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연수원에 도착하면은 조편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 2019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역량 테스트 혹은 알고리즘 면접이라고 불리우는 게임 같은 걸 했고요 2018년도에는 정말 진짜 게임 보드게임과 같은 것들 퍼즐을 진짜로 맞춘다거나 보드게임과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근데 이게 좀 더 게임이 진화돼서 보드게임이 아니라 태블릿 PC를 가지고 진행하는 디지털 역량 테스트 알고리즘 면접이라고 부르는 것이 진행이 됐다 이게 되게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태블릿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최대한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슷하게 구성을 해봤어요 대략 이런 거예요 태블릿 PC를 열면 이런 게임이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아래에 있는 이 내용은 모르는 상태이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빨간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은 이걸 몰라요 근데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빨간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두 칸이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주황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두 칸을 이동을 하고요 초록을 누르면 왼쪽으로 한 칸을 가고요 보라를 누르면 위로 한 칸을 가게 됩니다 자 이걸 눌러보면서 아 이게 각각이 어떤 동작을 일으키는 버튼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하게 되시면 그럼 여기까지 도착하게 하는데 필요한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출발을 한 다음에 도착 그럼 아래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 가야 되니까 아래로 두 칸 간 다음 위로 한 칸 그러니까 주황을 두 번 누르고 보라를 한 번 누르면 아래로 두 칸 아래로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갔다가 위로 한 칸 가게 되니까 여기에 쓰게 되겠죠 그 다음 또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이니까 빨간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이 도착점에 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시도 횟수 같은 것들이 카운트가 되는 방식으로 음 이게 디지털 역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 역량 알고리즘 면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게 되신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행됐던 게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것으로 연습을 하면 가장 좋을까를 떠올려 봤는데요 여러분이 루미큐브라는 보드게임이 있는데 이 루미큐브라는 보드게임이랑 저 면접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데 제가 해보면 그때 사용되는 뇌의 그 느낌이랄까요 그 부분이 비슷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저 면접을 따로 준비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스터디원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시간이 되실 때 이 보드게임을 루미큐브라는 보드게임을 한번 해보시면 이것도 비슷하게 경우의 수를 조합하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지금 다른 게임이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되게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런 식의 디지털 역량 테스트 알고리즘 면접이 진행이 됐었다 2018년도에는 진짜 퍼즐 맞추기나 이런 게임이 진행이 됐었다 계속해서 오전에는 주로 단체로 보는 면접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토론 면접이 그 다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토론 면접에 출제되는 이슈들은 RS직의 경우에는 조금 더 쉬운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 직군의 경우에는 최근 이슈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 하반기 때는요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분이 키우던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무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대형견의 입마개를 씌우는 것에 대한 찬반 그 다음 2019년에는 마이크로닷이라는 연예인이 부모님 때문에 피해를 받았었는데 그런 어떤 연예인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게 옳은가 그른가 그 다음 이제 예를 들면 그럼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최근에는 설리 씨의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 악플 인터넷 악플을 다는 것이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자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최근 이슈 당시에 이슈가 됐던 내용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 특히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되었었냐면 예전에는 한국경제의 생글생글의 찬반토론 지금은 연재하고 있지 않은데 보시면은 과거에 연재했던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A4용지를 토론 주제에 대해서 나눠줄 때 거기에 일정 기사까지 만약에 인터넷 실명제라면 인터넷 실명제가 뭔지에 대해서 그 생글생글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그냥 읽어주고 찬반토론 하게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할 때 스터디를 하시거나 하실 때 주제들을 여기에 있는 주제를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생글생글이 연재되고 있지 않은데 연재가 중단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 이슈되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어떤 인터넷 실명제라던가 주 52시간 도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인터넷, 은행, 활성화, 찬반, 기타 등등 그 다음 여기서는 여러분이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신한은행 토론 면접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토론 면접만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돌발 면접이라고 해서 토론 면접 중간에 사람들에게 토론을 모두 다 중단시키고 지금부터는 돌발 면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하루 동안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 수를 각자 계산해 주세요 이런 돌발 면접을 중간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찬반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상대편 한창 찬반 토론을 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이제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중간에 자기 편으로 데리고 오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정 장치들을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요 2019년 상반기에도 이런 장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치가 바뀌기는 하는데 돌아가면서 바뀌기는 하는데 항상 토론 면접의 장치가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파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 면접을 보고 나시게 되면요 점심을 드시게 될 건데요 순서는 조금 이제 바뀔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점심을 드실 건데 이때 점심을 면접관 분들과 함께 먹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 분들과 식사를 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후식을 같이 먹는 티타임을 갖게 되는데 그때도 면접관님들이 지원자분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신한은행은 아주 과거 5년, 6년 전부터 항상 면접관이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요 그렇게 항상 면접관이 밥을 같이 먹고 항상 티타임을 갖는다는 건 그 티타임도 조별로 갖는다는 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보여줘야 되는 기본적인 식사 예절이나 응대 예절 그리고 티타임의 대화 주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때 어떤 질문들을 해볼지 어색한 상황이라면 조언들을 어떻게 내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가셔야 뻘쭘하게 서 있는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 신입생 OT 갔을 때 혼자 뻘쭘하게 있던 기억 있으시죠 그럴 때처럼 뻘쭘하게 있으면 좋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을 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또 면접이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은 논술을 먼저 볼 거예요 인성 면접보다는 논술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은데 직무 에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논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시간 30분 동안 작성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예를 들면 2019년도 상반기에는 신한은행 인터넷은행에 투자해야 하는가 뛰어들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고 기타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해당 파티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18년도에는 로브어드바이저 대비 PB가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지 이제 서술하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신한은행이 직무별 채용을 하는 것으로 바꿨죠 그래서 국민기업은행이랑 다르게 직무별로 채용을 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직무 에세이 논술 시간에 주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원하신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논술을 써보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는 해당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PT 면접은 일반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RS직에서는 직무 에세이가 없고요 그 대신 PT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때의 주제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장기화에 대한 해결 전략이라던가 내점 고객 감소에 대한 영업 활성화 전략이라던가 1인 가구를 위한 금융 상품 개발 이런 식으로 은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PT하게 주어진다 PT를 할 때는 보통 전지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매직이나 전지를 주고 PT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S직은 상대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진다 토론이든 PT든 그리고 직무에 대한 내용을 근데 RS직도 물어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때 일반직은 직무 에세이나 논술로 물어보는 거고 RS직은 PT로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면접이 종료되면 맥주는 안 마실 수 있고 어쨌든 치킨이나 피자를 같이 먹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면접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안내는 제가 해당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은 항상 어떤 면접에 일정 장치들을 해놨는데요 그게 어디 어디 있냐면 RS직에는 PT 면접 그 다음 일반직에는 토론 면접에 그런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어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왜 이렇게 은행이 하는 걸까 생각해 보시면서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신한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드렸고 자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살짝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탑뱅커 면접 대비반 구성의 특징은 RS직은 PT 그리고 일반직은 논술 직무 에세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여러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사실 그 주제들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는 음 어느 정도 유형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문제들을 바로 바로 서술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신한은행의 인성 면접 인성 면접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은 크게 인성 면접 부분에서 세 가지 유형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왜 신한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상황 질문 예를 들면 영업점에 진상 고객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이런 상황 질문 그 다음 개별 자소서에 기반한 인성 질문 크게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 하에서 인성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1인당 15분 내외 정도가 되고요 이건 시기마다 차이는 있는데 어떨 때는 좀 시간이 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자기소개에 기반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자소서에 기반한 질문이 어떤 게 나올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건 하나은행에서도 비슷한데요 신한은행 역시도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왜 꼭 신한은행에서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러면은 뭘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해놓으셔야 최종 면접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 신한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 작성하시는 걸 답변하시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지원 동기 작성 스크립트 작성 그리고 답변을 위해서 신한은행에 대한 기업 분석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2019년이기 때문에 2018년도 분까지 정리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직접 이제 현직자분이 2018년도 합격자 현직자분이 합격 팁을 알려주실 거고요 자신은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하고 그리고 면접을 봤었는지 실제 합격자 영상이 40분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보고도 인성 면접에 대한 대비나 신한은행의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게 답변하는 게 어렵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자기소개에 대한 첨삭이나 아니면 지원 동기 스크립트에 대한 첨삭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의 경우에는 합격자들의 스크립트를 다수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템플릿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빠르고 쉽게 높은 퀄리티의 자기소개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신한은행의 2019년도 면접 절차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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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